이미지는 차라리 이 얼굴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이 얼굴 컬러가 전체적으로 얼굴 컬러하고 지금 잘 맞아요. 얘가 좀 소짓처럼 한 얼굴이라 룩하게 바꾼 건데 그땐 얘의 입 얼굴이 안 나왔었거든요. 진짜 친상이에요. 이 낸도가 이 얼굴 파츠가 남자인 줄 알았다가 뒷물에 보고 오 여자야? 이러면서 사실 얼굴 파츠가 남자의 파츠예요. 역시 그랬구나. 제가 그린 거랑 너무 닮아서 너무 눈, 눈, 코, 입이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썼어요. 원래 이름도 조금 중성적이고 하니까 선일이 아 실제로 은선일이요 은선일